한글 받아쓰기 자꾸 틀린다며. 예. 그렇지? 나도 그러는데. 너도 그렇지? 네. 같다는 이거는 똑같다 할 때 같다잖아. 이거는 똑같다가 같다고. 이거는 같다. 하... 너도 얼른 들어. 우리나라 맞춤법 어려워. 맞아. 우리도 틀린 게 많을걸? 너네 저거 하나씩 다 잡아. 하나씩 잡아. 받아쓰기 대회 할까요? 저기요. 제시 이모도 하나 줘. 하지 마요. 너도 해. 왜 웃는데 너 지금. 너는 왜 웃어? 너는 지금 왜 웃어? 오 마이 갓. 하자쓰기. 겟레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강아지는. 뭐? 강아지는. 멍멍 짖고. 아 잠깐 나 안 할래. 잠깐만.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웁니다. 천천히 좀 갑시다. 2번. 웁니. 자 2번. 2번. 2번 뭐예요? 지우는. 지우는. 읽던. 책을. 읽던. 읽는 거야? 읽는. 읽던 책을. 읽. 책장에. 꽃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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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걸 왜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재미를 주려고. 아직 안 끝났어요 2번. 지우는 읽던 책을 책장에 꽂고. 장훈이는. 어렵다. 걸레로. 바닥을. 닦습니다. 뭐야. 닦습니다. 닦습니다. 닦. 닦습니다. 닦습니다. 아니요. 바닥을. 원래는 바닥을 닦습니다. 어떡해.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강아지는 방롱 짓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옵니다. 자. 재시부터. 내가 나만 볼게. 공개는. 공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재시가 다 맞는다. 자 재시는. 자 재시는. 오 마이 갓. 공개는 안 할게요. 공개는 안 할게요. 공개는 안 한다.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두 개. 아. ปarez. 다시. 아. 넷 미 씨. 와우. 아이 너무 쓸기가 힘들어. 어. 왠지 이것도 시험이라고 애들 되게 긴장. 와우. 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래. 엉망. 뭐 있다고요. 아 바이크. 아. 자 이거 알려줄게요 이거 보세요 저거 줘보세요 아까 강아지는 멍멍 짖고 했죠 짖고 짖고는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닥을 닦습니다 할 때는 두 개 오케이 틀려도 되고 배우는 거야 그럼 배우는 마중은 틀려도 돼 가수하는 게 꿈이야? 연예인 연예인 이모도 14살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가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14살 때 혼자 왔어요 사실 이모도 춤 못 춰 근데 느낌이야 자신감 오케이 에이 에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얘 지금 느낌 잡았어 셋 셋 넷 다 덩어리 안 하고 와줄래 안 나와 복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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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땡풍이 아 여기까지 잘했어요 와우 와우 와 5명은 진짜